한국의 동호연 우리 표현들 만만치 않아요, 그죠? 이런 게 동호연한테는 이렇게 하면 거의 못 받죠 선수들도 받기 어려운.. 여러분들이 동호인들도 이런 걸 많이 주의하세요. 서비스 받으면 처음에 서비스 받을 때 여러분들은 봐봐요. 처음에 하면 어떻게? D조는 이렇게 하죠. D조 이렇게 시작하죠. 여자들이?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고. 그 다음에 이제 C조 정도 되면 이런 거 할 줄 알아요. 여기 좀 올리죠. 사이즈가 좀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B조 여기를 노리기 시작했어요. 중요하네. 그 다음에 이제 A조 A조는 이제 서비스 받으면 유식이 틀려요. D조는 여기 받고 여기 외란분 있잖아요. 여기에 이쪽 코트에 3분의 1을 나눠야 돼요. 나눠서 이쪽에서 3분의 1 쪽에 서서 내가 자신 있으면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쪽은 3분의 1 쪽으로 나눠면 안 돼요. 왜? 빼기요. 샤트리 이렇게 날아오잖아요. 빼기야. 빼기야. 샤트리 이렇게 날아오잖아요. 여기는 가운데 안 쓰고 이쪽으로 쓰는 이유가 샤트리 왼쪽 백핸드로 날아오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그쵸? 비슨거리니까. 그러니까 이쪽은 3분의 1 쪽 이쪽은 Q7이 좋고 이쪽은 백핸드 의식에서 이쪽이 있으면 이게 포함드로 가깝잖아요. 그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이 상태에서 자 마찬가지예요. 격식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뭐예요? 뒤쪽 네? 품을 보면 알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해서 이거 뭐예요? 씻어. 그 다음에 이제 돈 가서 뭔가 좀 품을 이게 뭐예요? 빚어야지 까지.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눈빛이 터지잖아. 눈빛이. 잡아먹을 듯이. 이게 에이즈예요. 동원들은 여기서 엘리트는 어디 있어요? 그쵸? 딱지. 딱지. 이게 에이즈예요. 그쵸? 이게 엘리트. 엘리트들은 거의 없으세요. 왜? 왜 이렇게 써도 되냐면 D가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. 왜? 여기서 한 번이 어? 나도 엘리트네? 타임이 못했어.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유. 자, 그러니까 그게 자신있어.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게 자신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